오늘 이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 또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의리나 캐스터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먼저 오늘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매수된 종목들 살펴볼 텐데 4가지의 첫 번째 종목, 조선일 대표님 어떤 종목 좀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관심이 있는 종목, 특징주는 알파홀딩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파홀딩스는 오늘 보니까 두산이 테스트나 인수했다고 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많은데 알파홀딩스는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요. OLED 관련 회사를 인수한다는 발표법과 함께 오늘 상한가를 직행을 했죠. 동종목 같은 경우는 2002년도 11월 달에 원래 팸리스 관련해서 반도체 설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반도체의 디자인하우스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하우스 프로젝트라는 게 이런 거죠. 파운드리를 쉽게 얘기해서는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반도체 설계, 팸리스라고 그러죠. 업체의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팅 이런 공정 등을 외주업체에 발주, 맡기는 과정도 맡고 있는데 생산을 제외한 반도체의 공정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오늘 상한가로 직행한 건 이 회사가 또 이제 반도체 외에도 바이오 관련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그래서 면역항암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오늘 상한가로 직행한 이유가 한송네오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OLED 2차전지, OLED 관련 회사인데요. OLED 제품 과정에서도 핵심 공정인 유기물, 증착 공정 관련해서 파인메탈 마스크 연관 장비와 그리고 검사 장비를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발표 내용을 보니까 주식의 1,470만 주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미 상장돼 있는 9주, 773만 주를 4,380원에 그리고 유상증제를 통해서 신주를 697만 주를 1,290원에 인수한다고 했는데 이 두 개를 합친 거를 가중평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2,914원, 한 19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 양도를 통해서 5월 30일까지 나머지 697만 주 같은 경우는 3차 배정으로 취득을 하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관심 있게 한번 관심 종모로 넣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파홀딩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한국 석유를 바라볼 건데요. 최근 포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진입 명령 속에 관련 석유화학 또는 식량 관련 주들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석유도 그와 관련된 석유 제품류를 취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울산, 옥천, 양산, 안성 등의 생산기지로 아스팔트, 그리고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이런 화학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시 유가가 급등이 나오던가 아니면 시장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오는 끝물에 주가 작업이 크게 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지난 2007년도 이후로 지금 2021년에 주가 작업이 한번 크게 됐었는데 다시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문제로 주가 상승력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산 가치 대비 충분히 부각을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주가 작업도 이미 크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적 대응 여력으로 짧은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대략 한 17,300원 기준으로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이 상태로 조금 더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지금 가격대부터 2만 500원 정도까지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시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석유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21% 넘는 그런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15%대 급등력 나타내고 있네요. 18,450원 흐름입니다. 한 가지 종목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 어떤 종목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테스나인데요. 어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죠. 두산그룹이 에이스 에커티 파트너스와 이달 중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에는 조금 떠서 시작했으나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좀 밀리면서 다시금 전일, 전영, 종가 수준으로 보악건으로 밀린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매각 대상은 에이스 에커티 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30.62%의 지분을 대략 4,600억 원 정도 수준에 매각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발표를 하였고 두산은 이런 테스나를 지금 인수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반도체 테스트 엔지니어링 쪽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애플 쪽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패키징 관련 회사들을 대상으로 애플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는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웨이퍼 테스트 쪽에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이런 테스트 쪽의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이슈력이 어느 정도 나왔고 자산 가치 대비는 부각을 받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 구간에서도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평선이 수렴형 구간이기 때문에 20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0선 밑으로 밀렸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하지만 내일 시초나 추후에 20선 위로 다시금 주가가 올라타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20선 근처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수 포지션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스나까지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 종목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